정월대보름은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보름날로 과거에는 농사의 시작일이라 여겨 매우 큰 명절로 생각했죠. 마포구는 사라져가는 정월대보름 새식풍 속에 보존과 계승의 일환으로 광흥당에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합니다. 마포구는 다가오는 3월 2일 광흥당에서 2018년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문화 창달과 구민의 애양심을 고치시키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6팀에서 32팀 내외 200여 명이 참석해 우리의 전통놀이인 윷놀이 대회와 함께 재기차기, 투어 등의 다채로운 민속놀이 행사를 즐길 예정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마포구 주민 모두가 한 해 소망을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